전남 때 총 14개의 가족 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 단연 1등으로 우리 필리핀 자조모임 이필단이 이렇게 수상할 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해요 뭐라고요? 크게? 네! 센터장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제14회 다문화 어린 예술제 이필단 필리핀 정권 분당 3분 전달이 있겠습니다 상점은 협회에서 주셨습니다 얼른지는 비밀 아 꼰딱한 팀전이 있겠습니다 네 꼰딱한 경력 박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균형사진도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찰칵 예쁜 포즈 다시 한 번 두 번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필단의 공연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필단 공연의 피톤가탕 여기에서 피톤가탕은 필리핀 마닐라의 거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공연을 모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필리핀으로 떠나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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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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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